천장에 맺혀있어 천장에 맺혀있어 그럴 수 있어 정윤이 계속 웃어 정윤이 계속 지켜보고 형! 같이 가요 또 개미굴 제2의 개미굴을 만들어야 돼 개미우덩 만들어야 되니까 좋은 포지션 잡아야 돼 여기 아니면 아까 여기 쓰고 있었거든?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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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4 3 2 1 1시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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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2 2 다 1 다 죽었죠. 우리 둘밖에 안 왔어. 그러니까 우리니까 힘을 합쳐도 돼요. 다 죽었다고? 제가 이렇게 안아버릴게요. 네, 뭐 어떻게든. 안아버리면. 어떻게든 보이든. 여기에 내가 보니까 비밀의 방 같은 게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, 이런 거. 이런 방들이 되게 많은데. 어, 안녕하세요. 이런 방들이 되게 많은데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잠깐만. 기다리고 있었다. 어, 잠깐만. 기다리고 있었다. 아니, 서현 씨. 형 씨, 근데. 이거 어떡하지? 기다리고 있었어. 이리 와. 아니, 진짜 깜짝이야. 아, 뭐야? 기다리고 있었어. 아, 어디 있었어요, 진짜. 진짜 너무 있었어요. 아니, 너 왜 이래. 야, 너 왜 이래. 아니, 너 왜 이래. 지혁아, 야. 야, 왜 이래. 야, 너 왜 이래. 언제 꺼줘, 언제 꺼줘, 언제 꺼줘. 네, 빨리. 아! 아니, 어디 꺼줘, 언제 꺼줘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오빠 나요. 자다요, 언니. 얘들아. 경선이. 찾고 있잖아. 야. 어, 야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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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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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. 야, 자. 야, 잘 막아. 뭐야, 야, 뭐야. 야, 동훈아 잘 막아 뒤에. 야. 오오. 아유, 손리아 미안해. 못봤는데. 어 내가. 죄송해요. 오빠요. 또 싶은데. 어디 없을까요. 여봐. 이야. 이야. 죄송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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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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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번에 아이돌 이겼어. 지난번에 아이돌 이겼어. 설리야. 막하지 마. 아. 지혜 미안하다. 지혜 미안하다. 지혜. 지혜 미안하다. 어. 지혜. 미안해. 아니야 아니야. 이거밖에 없어. 손 띄워. 아, 주야. 진짜 미안하다, 주야. 아, 주야. 어쩔 수가 없어. 우리가 잊으려면 방법이 없어. 주야, 미안하다. 지금. 주야. 주야, 힘이 생긴 거야. 오빠. 생각 잘해야지. 내가 저 안에서. 주야, 진짜 잘했어. 근데 시간이 딱 30초 남아서 이게 무조건 이 결단이 나갔어.